자, 비가 참 줄기차게 오지요 1년 동안 관광객들이 와서 개념 없이 쓰레기 여기저기 버렸던 것들도 이렇게 여름에 장마비로 싹 쓸려가는 것을 봅니다 또 이쪽 상류지역에 있다 보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길도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봐요 또 물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집채만한 바윗덩어리도 뭐 꿈쩍도 하지 않을 것처럼 깊이 박혀 있었는데도 이런 장마비에 의해서 이것이 뽑혀지고 저 아래로 흘러가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음속에 이런 장마비 같은 큰 치료의 비가 내려서 도저히 길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고 참 어렵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아,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치료의 길이 새로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마음에 근심, 걱정, 죄책감, 스트레스의 쓰레기들 뭐 하나씩 주워서 버려봤겠지만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한번 싹 쓸어서 청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꿈쩍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었던 암덩어리 그 질병 덩어리까지 싹 뽑혀져서 밖으로 굴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암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거의 살아생전 한 3명에 1명꼴 5명에 2명꼴 이제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암이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암이 안 걸린 사람들까지도 암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현대의학에 의해서 뭐 싹 치료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 치료법들이 나오고 있지만 암 환자들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고 또 완전히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갈수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서 뭔가 이렇게 발달되다 보면 암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는데 여기 그 중에 하나 통계를 좀 보니까요 암이 걸렸을 때 5년 생존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든지 또 남자만 여자만 따로 볼지라도 93년도는 한 42%, 33%, 55% 이 정도가 5년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점점점 5년 생존율이 높아져 가죠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의 70% 정도가 5년 이상 산다 굉장히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죠 의학이 물론 발달한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통계적인 허상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많았습니까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명히 숫자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검사를 더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걸렸는데도 병원에서 안 받아줘요 아주 심한 환자가 아니면 아예 순서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 다 받으면 병원이 자리가 없어서 대란이 일어난다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적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갑상선 암 세계 1등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상선 암이 그렇게 많아서 1등일까요 검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낱낱이 찾아가지고 다 갑상선 암을 다 보여준 거예요 예전에는 유방암 조기 검진하고 93년도 이런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했죠 그냥 살다가 너무너무 아프면 가보니까 유방암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말기인 사람들만 유방암이네요 간암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는 간암이다라고 진단받았으면 그중에 95%가 6개월 내에 죽는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죽어요 그만큼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가요 그런 면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간은 통증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조기 검진을 안 할 때는 이상한데 묵직한 통증도 있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나오고 황달도 오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병원을 가보면 간암이다 그런데 말기입니다 말기나 돼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내로 95%가 죽은 거예요 지금은 계속 아무리 건강해도 2년이 한 번은 전 국민이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재수가 참 좋다 콩알만한 거 하나 발견됐다 1cm, 2cm짜리 발견됐다 예전에는 그 상태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암이 딱 콩알만한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겉으로 느껴질 때까지 자라는 시간이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내버려뒀어도 다 10년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말기나 돼서 대부분 진단을 했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착시 현상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나면 진짜 5년 생존률이 높아졌는지 동일한지 오히려 더 나빠졌는지 사실은 통계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데이터를 100%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5년 생존률을 가지고 현대의학이 정말 이대로만 가면 정말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암은 현대의학의 방법만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완전 정복이 어려운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세포의 특성과 현대의학 치료법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별히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걸렸다 하면 병원에 가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전혀 효과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렸다라고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다른 치료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지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를 하나만 알고 선택을 할 때는 이건 외통수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냥 죽든 살든 그것밖에 할 것이 없겠지만 이 생명을 놓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병원에 있는 치료 원리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쪽의 전문의들한테 이미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으니까 그건 여기 그냥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다는 쪽으로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그쪽 얘기는 그쪽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고 또 그것 말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과연 암이 걸렸을 때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가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암세포라고 하는 세포의 특징이 몇 개가 있는데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들이 치밀하지 않습니다 암세포들은 그래서 서로 너와 나가 구별되지 못하고 때로는 이 두 세포 간이 겹치기도 하고 서로 뒤엉켜버리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모양이 아주 예쁘고 또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또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세포의 핵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장 깊이는 세포의 유전자가 변형이 돼 있고 이제 세포의 핵까지도 정상세포와는 다르게 변형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암세포의 특징은 이 세포를 용해시키려고 하는 용해되도록 유도시키는 변형 단백질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암환자들은 대부분 이 세포가 녹아버리면 피를 검사할 때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대부분 이 염증들이 속에도 많이 흘러다니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세포의 성장 또 분열 이것을 너 그만 성장해라 하고 중지시키는 휴식명령 또 정지신호기가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세포는 죽은 세포 숫자만큼 분열을 하면서 딱 자라게 하고 그 자리까지 자라면 너 그만 쉬어라 하는 P53 유전자가 신호를 보내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멈추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채우고도 끊임없이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뛰어넘어 자꾸 덩어리진 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 자란 곳에서 얌전히 거기에서만 자라주는 암이면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어쩌면 현대의학의 치료를 통해서 10년 20년 차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이가 되지 않는 아주 착한 암이었기 때문에 잘라냈는데 다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완치가 된 통계 속에 많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이가 되는 암은 솔직히 완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전이가 된 암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전이 되는 암 아니면 한 번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되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암이 걸렸는데 치료를 받고 살았다 20년 30년 참 운이 좋게 전이가 되지 않은 암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전이가 되지 않는 암이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90% 이상은 전이 된 암 재발된 암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이 된 암이 왜 정복하기가 어려울까 처음에 원발병소에서 얌전하게 자란 그 암과는 달리 수천 배나 더 아주 악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복한 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에 누우면 다 치료될 것처럼 기대는 하지만 그 항암제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뇌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치료가 현대의학을 아무리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성을 더욱 철저하게 갖춘다 죽지 않습니다 잘 처음에 올라온 암과는 달라요 항암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 손톱, 발돋 다 빠질 정도로 독한 그 치료제들을 먹으면서도 일단 한 번 살아난 놈들은 굉장히 강해요 잘 죽지 않습니다 또 이 전이 된 암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피해갈 수 있는 강한 뇌성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들과 싸우기는 쉬워요 뭐 그냥 공포탈 한 번만 쏴도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오줌도 싸고 한 방만 먹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군인들이 세계 모든 강대국을 다 이긴 군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국민성이 굉장히 강해요 중국도 이겼지 미국도 이겼지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발된 암이나 전이 된 암은 굉장히 강해서 항암제를 투여해도 방사선을 투여해도 거기서도 살아남은 놈이에요 정상세포가 다 죽을 정도의 강한 약을 줘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어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암환자의 90%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주변 조직을 다 용해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물질과 그 세포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얘가 다 먹어 곰탕 먹어서 힘 좀 내봐야 되겠다고 먹었더니 사실은 정상세포는 별로 못 먹고 누가 다 먹어요 암세포가 다 먹어요 세포의 증식을 빠르게 하는 등 아주 더욱 강한 세포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성을 좀 알면 어떤 치료를 해야만 될지 객관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잘라내고 항암제로 죽이고 방사선으로 지지면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 그까짓 암 정도야 물론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그러나 암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암을 딱 진단받았을 때에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보통 1cm짜리였을 때 발견을 하면 이건 뭐 정기검진할 때나 알 수 있지 어디 이상하다 해서 갔으면 그보다 보통 커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은 보험 없는 사람들이 수두로 갑니다 그래서 암 걸렸다 그러면 평생 벌어놓은 집안체밖에 없어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이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병원비가 싸고 보험 전 국민 다 되고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다 검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으로 딱 진단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암으로 진단이 가능한 시기 CT로 그것도 의심 가는 곳만 단층 촬영 여기 잘라서 그 단면에 암이 있는지 그 다음 5mm 간격으로 찍어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5mm 짧은 중간에 암 덩어리가 5mm보다 작게 있으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5mm 이하는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줘도 발견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암 진단이 가능할 때는 1cm 정도부터 주로 발견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1cm 하니까 그까짓 거 뭐 콩알만한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미 암세포는 10억 개가 뭉쳐진 덩어리입니다 10억 개예요 크기로는 1cm 정도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암세포가 있고 암세포는 하나가 두 개로 분열이 되고 두 개가 각자 또 둘씩 배수 분열을 하면 4개, 8개, 16개 이렇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1cm짜리까지 크려면 그 배수 분열을 30번만 하면 10억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cm짜리로 클 때까지 몇 년이나 커야 이 정도 클까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커야 1cm짜리 암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닌 것입니다 1cm였을 때 아주 정기검진을 해서 재수 좋게 초기에 발견을 했다 할지라도 암세포는 벌써 10년 동안 컸고 10억 개 정도나 되고 그리고 30번 정도 분열을 했는데 문제는 전이가 안 된 암은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효과가 있어요 싹 잘라내면 끝이 될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cm였을 때는 이미 전이가 된 암일 가능성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콩할 만한데도 전이가 안 된 암도 있겠지만 이미 전이가 된 암은 50%를 넘습니다 그러면 이 암이 도대체 전이가 되는 암이면 왜 그렇게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으로는 완치가 쉽지 않을지 암세포를 보면 세포 하나가 어디선가 생겼겠죠 바람물질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 바람인자와 촉진인자가 들어오면서 어디선가 암이 처음에 하나가 딱 생겼을 거예요 그 암세포 크기는 0.01mm 정도 됩니다 1mm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1mm를 1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조각이 아니라 100조각 100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정도 크기인데 얘가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면서 이제 암 덩어리가 되겠죠 0.1mm 정도 암 덩어리는 암세포가 한 천 개 정도 뭉쳐 있는 것이고 1mm짜리 암 덩어리 이건 여기 있다고 찝어줘도 발견이 불가능할 거예요 벌써 100만 개가 된 것입니다 보통 1cm였을 때 주로 정말 조기 진단으로 발견되는 사이즈인데 이미 30번 정도 배수 분열을 했고 1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5mm 이하의 암세포는 발견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암세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발암 그냥 거기서 처음 이제 태어난 암입니다 그런데 얘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서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이 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얘가 딱 뜯어봤더니 조직검사니까 암 덩어리예요 그런데 얘가 거기서 바로 나온 것인지 어디서 전이가 되어서 생긴 암인지 원발암인지 전이 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만 알아요 딱 분석해봤더니 얘는 전이 암이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딱 하나만 발견되면 1mm짜리는 어디 흩어져 있어도 발견도 불가능하지만 일단 보이는 것 폐에서 하나 봤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서 안 보이면 여기서 처음 생겼다고 희망하면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원발암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암이 여기저기 전이 돼서 붙어 있을 가능성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발암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그것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원발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암치료 합시다 그 얘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항암치료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암이 없는데 왜 항암치료를 해요 그래서 이 원발암일 때는 딱 잘라내면 다른 데 없으니까 5년 10년 지나도 그 뒤로 조심있게 살면은 계속 암은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원발암은 이제 어디선가 바람인자와 촉진인자가 들어오면서 싹이 튼 것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배수 분열을 이제 하겠죠 그냥 그 자리에서만 계속 자라면은 사이즈가 커도 원발암입니다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까 주변 세포들을 막 다 자꾸 녹인다고 그랬죠 주변 세포들의 결합 조직을 자꾸 녹여서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세포들까지 다 암세포화 해버리는 경향도 있고 드디어 계속 그 자리에서 자라기에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얘가 또 마실을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중에 암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마실을 가요 그래서 그 암이 있었던 곳에 바로 가까운 옆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갑니다 담도에 암이 있으면은 간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와서 시비지장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근처에 가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혈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 문 딱 열고 마실을 가려고 나오면 바로 골목길이 있듯이 거기에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제는 혈관을 뚫고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혈관을 타고 돌면은 우리 몸에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혈관이 도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단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속초에서 북양양 IC까지 딱 들어가면은 뭐 대구 부산 어디까지 시간만 조금 허락되면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또 어떤 혈관 부위에서 혈관은 답답하다 나 좀 나갈래 하고 혈관 밖으로 또 기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어떤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서 딱 착상을 하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또 둥지를 트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암이었는데 옆에 있는 간으로만 달라붙은 것이 아니라 저쪽 밑에 동네 대장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한방에서는 폐와 대장은 부부지간의 장기로 보기 때문에 멀지만 멀지 않다고 봐요 대장암이 자꾸 폐로 달라붙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한방에서는 얘들이 서로 부부지간의 장기로 보는데 거기로 가서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봐요 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서 확률적으로는 달라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접착인자를 세포 표면에 내어서 이제 다른 조직에 딱 달라붙어서 이 버섯이 어디 나무에 달라붙어 막 자라듯이 그 곳에서 자라는데 이것을 전이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암이 있었는데 잘라놓고 보니까 어디서 또 나타났어 그걸 재발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때 이미 전이가 됐는데 너무 작은 사이즈라서 발견이 불가능했다가 보이는 사이즈로 컸든 똑같습니다 일단은 딱 한 군데 원발병소에서만 있었던 암과는 달라요 원발병소가 있을 때 잘라내면 완치가 가능하고 그 통계 때문에 자라면 누구도 몇 년 살았다 몇 년 살았다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측정이 불가능할지라도 전이가 됐든지 재발이 됐든지 그러면은 이 1cm 이하의 암세포는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전신 어디에든지 둥지를 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암의 특성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 현대의학의 접근 방법만 가지고는 완치가 쉽지 않겠다 원리적으로 자 현대의학의 3대 암치료 방법을 좀 보면요 첫 번째 잘라내면 될 것 아니냐 원바람 같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의미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기 딱 하나만 있었다 잘라내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생활습관 고치면 그걸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라내고도 이게 거기에만 있는지 보이지 않는 1mm짜리가 어디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 어떤 의사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길 바라는 것뿐이지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완치로 판정을 하는 이유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얘는 원바람이었던 것 같다 참 수고했다 그러나 항암제로 눌러놨기 때문에 올라오는 속도가 좀 걸렸을 뿐이지 대부분 전이가 된 암이 있었으면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5년 내로 보이는 사이즈로 커버리는 거예요 재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때 이미 전이 된 게 자랐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는 수술료법으로는 구조적으로 완치는 불가능하다 왜? 0.1mm짜리 1mm짜리 어디부터 있는지도 보이지는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냥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치 묘지 위에 쑥 자르듯이 나오면 자르고 나오면 자르고 그 방법으로 완치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완치는 수술로 딱 잘라냈을 때 완치율이 가장 높은 것인데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제 다음 방법으로 항암치료라도 하자는 거예요 항암치료가 더 좋아서가 아니고 항암치료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자 그런데 암세포만 골라서 또 죽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정상세포도 같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세포가 살짝 빗나가면서 정상세포의 일부를 유전자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얘가 또 다른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로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왜? 1mm짜리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놓고 방사선을 다 쏴서 다 죽이겠어요 그러나 정말 수술도 어려울 때에 그것보다 완치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방사선으로라도 좀 죽이자 하는 것이지 더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또 약물요법을 통해서 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상세포가 자라는 원리나 암세포가 자라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100% 그래서 암세포가 잘 죽는 강력한 항암제다 그럼 뭐도 같이 잘 죽어요?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암을 완전히 다 항암제로 죽여서 완치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상세포를 다 죽이기 전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항암제는 언제 암을 죽일 수 있는가 하면 암세포가 갑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암제 투여해도 죽지 않습니다 갑옷을 벗고 나왔을 때나 항암제가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즉 세포가 분열을 하려면 얘가 옷을 다 벗고 이 유전자가 한 쌍씩 비비비비비 꼬여 이렇게 감춰져 있던 상태가 아니고 얘가 쫙 풀어졌을 때에 하나가 두 개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풀어질 때에 항암제가 들어와야 죽습니다 그래서 막 활동을 하는 암일 때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암은 그냥 암인데 그대로 10년 20년 있는 암도 있어요 그런 암은 항암제 투여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항암제 가지고 완치를 할 수 없는 암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항암제 하나가 모든 암을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항암제에는 죽지만 조금 지나면 뇌성이 생기고 그 항암제로는 아예 처음부터 안 죽는 암도 있고 그래서 항암제를 1차 2차 3차 바꿔가면서 투여를 해도 얘는 점점점 뇌성이 강한 아로 아이로 바뀌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암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상세포는 다 망가지고 위벽세포 다 망가져서 밥도 못 먹고 이제 항암제 한 방 더 맞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지내세요 그런 이 암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항암제를 계속 맞다 보면 마지막에 그런 형편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 암치료법 현대의학의 암치료법은 이 목표가 원발 암갑팀은 완치를 목표로 하겠지만 전이가 된 암이 된지 아니면 재발이 된 암은 사실 예외는 있겠지만 5년을 연장해보자고 하는 목표로 개발된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본의 곤도마코트라고 하는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한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라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자기가 많은 암환자를 지켜보니까 그 치료 자체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 암은 원발 암과 전이 암이 있는데 참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발 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직한 것 같고 전이가 되는 암 같으면 이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도 결국은 재발이 되고 또 전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재발이나 전이 된 암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완치 자체가 이론적으로 쉽지 않은 거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연장을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길게 연장하는 것도 아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 세 가지 치료를 끝까지 다 받으면 자기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죽어요? 정상세포도 죽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상처를 받는 것이 위 벽세포입니다 위 벽세포는 수명이 위 점막세포가 하루 내지 이틀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만에 옷을 벗고 분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항암제를 맞으면 얘가 바로 다 죽어요 그래서 일단은 음식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살이 빠지고 말기에는 몰골이 너무 말라서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다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신경세포까지 같이 죽기 때문에 암환자 말기는 이 치료를 받을 때 통증이 일반적으로 극심하다 그냥 진통제로도 안 되고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통증이 다 사라지느냐 안 사라져요 안 먹으면 더 아프니까 먹는 것뿐이고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너무너무 말기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연장되는가 하고 보니까 2분 통계로는 그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치료 받는 기간 정도 연장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을 이렇게 책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암과 싸우지 말아라 자기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두면 특징이 뭔가면 첫 번째 생각보다도 통증이 말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세포 죽인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몰골도 상당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놓고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라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도 그런데 이 암세포를 가졌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그런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다른 길을 안다고 하면 소망이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치료법 외의 방법들도 이제는 민간요법 차원의 방법들이 아닙니다 암을 치료하는 전문가들도 그 세 가지 방법 가지고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대체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통합의학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지만 상당한 의료진들이 많은 연구와 데이터들을 발표하고 있고 또 그 치료 효과도 굉장히 파워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또 한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으로 암이 진단이 되는 시기는 한 10년 정도 자란 암을 그때서야 발견을 하고 그리고 한 1cm였을 때 발견을 하지만 이미 그때는 50% 이상이 전이된 암으로 자라 있는 상태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전이된 암을 세 가지 치료법 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방법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를 만든 조물주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니까 딱 만들어 놓자마자 이 땅에 조금만 하라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선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이 사람 몸속에는 어떤 종류의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질병이랄지라도 정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 면역학을 보면 정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든지 암이든지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리 공룡이 힘이 센 피조물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아무리 호랑이가 정글의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 도움 피해서 숲속에 숨어 살고 있지 북극의 그 곰이 아무리 파워풀해도 적도로 끌고 오면 그냥 헛헛거리면서 죽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도 살아요 추운 겨울에 판을 치는 바이러스도 북극에 끌고 가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북극에는 감기가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북극에 가서도 살고 있고 적도에도 살고 있고 저 하늘에서도 지금 살고 있고 바다 속에서도 살고 있고 땅 속에서도 살고 있고 사람처럼 강력한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암은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아니고 내 몸의 세포가 이 주인 양반이 너무너무 이 세포에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가 조금 신경질 부리는 세포로 변했을 뿐이에요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좀 이상하게 변하고 막 돈도 훔쳐가고 막 깡패짓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따뜻한 환경 갖춰놓으면 탕자가 성자로도 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 몸 속에 놀라운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내일부터 정말 내 몸에서 얼마나 놀라운 치유력이 있는지 이 치유력의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킬 수 있는지를 연구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이 방법으로 이미 30년 동안 지금 암환자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병원 간판 걸고도 해보고 요양원으로도 해보고 힐링센터로도 해보고 이런저런 나라에서도 해보고 정말 놀라운 파워풀한 결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일본 NHK TV 방송에서 발표한 이 그래픽을 좀 하나 봅니다 방사선이나 자외선이나 어떤 바람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결국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속에 이 리페어 진이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이 됐고 리페어 진은 리페어 프로틴 수십 종류의 아주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수리 단백질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고 유전자를 계속 순찰하는 페트롤 프로테인도 발견이 됐어요 계속 정상인지 어디가 또 한 방 맞아서 망가졌는지 순찰을 하다 어 여기가 망가졌네 그러면 자기 혼자 다 하지도 않아요 여러 친구들이 협동 작전을 펼치는데 전보를 칩니다 여기 유전자도 주소가 있어요 몇 번지 윗동네 아랫동네 몇 번째 집 이렇게 전부 주소가 있는데 여기 몇 번지가 지금 유전자가 고장나서 암세포가 되려고 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은 그 다음 또 무슨 단백질이 달려오는가 하면 유전자는 두 가닥 비비비 꼬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졌다고 하는 구역을 딱 표시를 하고 수리하기 좋게 이 한 쌍의 유전자 씨를 쫙 풀어 제쳐주는 단백질이 와서 정리 정돈을 해줘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일 다 했다 하고 전보를 치면은 그 다음 커팅 프로테인이 옵니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 망가졌으니까 딱 잘라요 그러고서 또 전보를 치면은 원래 상태의 유전자로 짜깁게 해주는 이 수리 단백질이 와서 딱 짜깁게 해주면 그냥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 3천 번 이상씩 내 세포에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HK TV 방송에서 발표한 그 애니메이션을 좀 한번 봅니다 자외선으로 세포가 한 방 맞았어요 여기가 망가졌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P53 유전자가 활동을 해요 첫 번째 수리 단백질이 순찰을 합니다 어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찾았어요 신호를 보내죠 번쩍번쩍하고 그랬더니 잽싸게 그 다음 정리정돈하는 단백질이 와서 비비비 꼬여있는 유전자를 쫙 풀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또 신호를 보내면 커팅 단백질이 와서 망가진 부분을 싹둑 잘라줘요 그럼 이제 짜깁게 하는 단백질이 와서 딱 짜깁게 하면 그냥 치료가 된 겁니다 이게 암이든지 갑상선이든지 고혈압이든지 무슨 종류의 질병이라도 똑같은 원리로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코로나19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쪽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거 이렇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격리하고 피하고 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격리한다 그러면 이제 다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미국이고 뭐고 그냥 늘어나더라도 자꾸 학교도 문 열어라 뭐 해라 에이즈가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코로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예언되기를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연병이 있겠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19는 이상한 놈 아닙니다 얼마 전에 사스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개입니다 얘가 분열할 때마다 유전자 서열을 바꿔버려요 몇 개 바꿨더니 그게 사스 얘 할아버지가 사스인데 조금 유전자 순서 바꿨더니 코로나19 19년도에 나온 거고 지금 20년도에는 벌써 다른 애로 돼 있어요 전파력이 6배가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백신 만들어도 19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20은 듣지도 않아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비결 백신 만드는 거 기다리면 다 죽어요 이미 이 속에 어떤 용류라도 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저 숲속에서 살던 침팬지를 잡아다가 아파트에서 키워본 사람이 있어요 주인 양반이 콜라 좋아하니까 얘도 콜라 줬고 밤에 10시에 라면 먹으면서 얘도 한 사발 줬고 햄버거 먹으면서 한쪽 줬고 그랬더니 얘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환자가 됐어요 고혈압 병원 가면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고혈압도 치료가 안 되는데 그래서 꼬리표 머리에다 귀에다 하나 딱 걸어가지고 원래 살던 고향 숲속으로 갖다 놔줬습니다 6개월 있다 다시 딱 잡아가지고 검사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정상 혈압도 정상 거기는 무슨 병원이 있어요 숲속에 왜 치료됐는가 하고 보니까 누가 백퇴된 강의는 안 해줬는데 백퇴된을 한 것 같아요 딱 하니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자고 휴식의 법칙을 지켰고 또 낮에는 폭포 물 들어가서 또 목욕하고 수치료 제대로 하고 그 물 오염되지도 않은 거 딱 마시고 또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 또 배꼽 긁으면서 일광욕도 하고 먹은 음식은 이건 농약 하나도 안 준 유기농도 아니고 천기농입니다 다 살펴보니까 이건 백퇴된을 제대로 했어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돌아갔더니 이 속에 원래 입력된 자연치유력이 극대화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살이 딱 찢어져도 그냥 다른 거 들어가지 못하게 잘 마감한 주면 누가 치료합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고장났을 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을까? 원래 사람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살아라 라고 허락해줬던 동산 어떤 동산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암기하기 좋게 영어로 에덴으로 돌아가자를 백투 에덴 영어로 백투 에덴의 첫 번째 글자 B로 시작하는 Believe 아무리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만든 메이커를 찾아가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백투 에덴에서 A는 Air 에덴 농산에 그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가면 여기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여기는 1년 12달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설악산 피골 계곡은 이 공기 물론 에덴 동산의 공기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울 공기하고는 급이 달라요 딱 맞는 순간 측정 안 해봐도 틀립니다 이 치료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백투 에덴에서 C는 Continence 절제입니다 부절제하면서 이 모든 질병 생긴 것 아니겠어요 절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투 에덴에서 C는 Keeping the Sabbath 아주 규칙적으로 사밭 암식 휴식의 법칙을 지키는 것 너무 쉬지 않고 과로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이 질병 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백투 에덴에서 C는 Exercise 운동입니다 여기서 난생 처음 만보, 2만보, 3만보를 걸으니까 두부살 갚던 장단지가 돌멩이처럼 단단해지고 이것 하나로 39년 당뇨가 좋아집니까 좋아져요 알면서도 안 했어요 해보세요 일주일 내로 소식이 옵니다 운동 아는데 알기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투 에덴에서 D는 Drinking Water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을 언제 어떤 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하이드로테라피 최고의 치료 방법인 수치료를 의미합니다 백투 에덴에서 D는 Enjoying the sunshine 햇볕을 무리하게 받으면 안 되지만 적당히 즐길 정도로 사용하면 최고의 치료제가 됩니다 백투 에덴에서 D는 Nutrition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렇게 여덟 가지 그중에 하나를 해도 좋겠지만 이 여덟 가지를 통합적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드디어 이 속에 있는 면역력 자연치유력이 맞아 나 이런 데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 살만 난다 그러면서 기지개 표면은 모든 질병 자연치유력 극대화되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다 죽더라 저도 인간인데 제가 힘 빠져서 벌써 여기 떠났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치료드린 걸 봤으니까 아직도 제가 실망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변정숙 씨가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습니다 유방암 환자였어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할 수 있는 초기에 찾아갔어요 딱 잘랐습니다 다행이다 항암치료 안 해도 된다 왜? 임파선에도 깨끗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 아닌 거예요 1mm짜리가 벌써 혈환 타고 갔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뼈가 아파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척추뼈에 달라붙었대 목뼈에 달라붙었대 얼마나 얼마나 아픈지 이제는 뼈를 다 칼로 도려낼 수는 없는 것이고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밖에 없잖아요 그래 또 하자고 하면 더 낫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서요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제는 몰핀을 맞으면서 걸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을 정도까지 갔으니까 아 못 맞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봐도 더 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셔서 보호자한테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앰뷸런스 타고 원주로 가다가 그래도 생명을 가면 이제 포기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때 제가 여수병원을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을 40번 도청을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서 막 오픈했을 때였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여수로 가자 그런 거예요 집에 가다가 그냥 여수로 왔어요 집에서는 묘지를 선산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걸 회의를 하고 있고 환자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환자는 이리 온 거예요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 강의장에 나와서 오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기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한 달 동안을 못 나왔습니다 방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데 여러분 방에서 들어보신 분 방에서 듣는 거 하고 여기 나와서 듣는 거 하고 이 전달률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와가지고 유튜브로 보지 틀려요 그럼 뭐 음악회 세종회관 뭘로 갑니까 그냥 집에서 TV로 보지 완전히 틀려요 전달률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이 가냘픈 강의를 들으면서도 소망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물도 못 마셨어요 한 달 지나니까 물을 마시고 현미밥을 먹고 믿음이 점점 커져서 좀 힘들어도 나 강당에 가서 저 말씀 좀 들으면 좋겠다 이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나 좀 업어서 강당까지 좀 데려다 주라 그래서 여기 중간 통로에다 이불 깔아주고 거기서 듣게 했어요 아직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강의를 하면 이쪽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상당히 방해도 되지만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방에서 들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신음소리 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달 되니까 이제는 업혀서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혼자 걸어서 나올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빠지던 이 체중이 증가가 됩니다 3개월 되니까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고 밥도 한 사발씩 잘 먹고 그래서 그 친척들이 묘지 어디로 써야 되나 하다가 전화를 한 번 했더니 목소리가 죽을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딱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는 거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큰 차로 친척들이 한 차가 왔습니다 요수까지 보더니 그 친척들이 심장병이 있는데 안 가고 나도 그냥 여기 계속 있을래 이분의 좋아진 소식으로 원주에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 여수까지 왔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이 됐든 재발됐든 원발병성이든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보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할 것 다 하고 먹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단계에서 오는 그릇만 주로 저는 받았어요 초창기 때는 처음부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이 진짜 걷지도 못하는 앰뷸런스 타고 오는 사람들 그런데도 다 죽었으면 저도 실망을 했을 텐데 그 정도 말기에서도 살아남은 주인공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히 얘기합니다 딱 암이 걸렸습니다 하고 여기저기서 전화를 오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제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cm, 2cm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여기서 경험한 것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될 때에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으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제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최대한 수술을 좀 날짜를 뒤로 미루어서 잡아보시죠 그리고 여기 와서 몇 달을 한번 해보세요 몇 달도 힘들면 한 두 주라도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이거다 싶으면 연장하고 아니면 한 달을 해보고 또 가서 검사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두 달 해보고 검사하면 저는 검사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그냥 막연히 맞힐 수 있겠어요 검사하면 물론 좀 손해보는 게 있지만 그래도 판단은 정확히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면 그리고 사람이요 이게 자꾸 암이 크는지 좋아지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압니다 검사를 꼭 안 해봐도 다 빠지는데 여기서 아무리 있으라고 해도 있겠습니까 아 좋아지겠다 하면 이 방법으로 끝까지 처음 초기 단계부터 하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몇 주 전에도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유방암이 이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술 받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최대한 몇 달만 좀 늦춰서 잡고 여기를 먼저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냥 왔어요 한 주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뭐 정리를 안 하고 왔으니까 어 이게 해보니까 이게 되겠는 거예요 한 주에서 두 주에서 그래서 한 주는 확째로 확째로 늘려서 2주를 했는데 2주 만에 만져지는 암덩어리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옵니다 한 6개월 이제 있기로 하고 와요 해보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체가 합리적인 거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한번 해보고 합리적이면 한 번도 연장해보고 암세포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봉팀장님도 열심히 여기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유방암 3기 말 너무 커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이미 임파선 넘어갔어요 한 주먹 잡혀요 근데 어디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천연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커지니까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하나인데 어떻게 그냥 있느냐 설악산을 가서 눈 딱 감고 1년만 같이 있자 암덩어리가 이제 다 있는지 없는지 주로 들어요 이건 뭐 찍어보지도 않았지만 만져지는 한 덩어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황 장로님도 그냥 여러 의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정도로 전립선 암 번져서 척추 3번 4번 붙어가지고 앉아있기도 어렵고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몰핀을 먹어도 가시지 않고 근데 지금 며칠 됐어요? 몇 달 됐어요? 5개월째 한 3개월 되니까 통증 다 없어지고 3만부씩 걷고 병원 가서 진단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주하고 왜 치료 안 되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10년 이상 큰 걸 한 주말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달만 해봐도 자기가 느낄 만큼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학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가서 찍어도 봐야 되고 검사할 것도 하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과연 합리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잘 헤아려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최대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시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